아소산의 호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소산의 호수가 사라졌다라면 그것은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의 호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수는 유다마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 유다마리 아소산의 호수는 단순히 빗물이 화구에 쌓인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 호수물의 온도는 60에서 70도입니다. 교토대학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고온이 되고 있는 것은 화구의 바닥으로부터 뜨거운 화산 가스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온천이 분출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온수에 불어넣고 있는 화산 가스의 90% 정도는 수증기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소산의 유다마리 호수의 색은 시기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이 짙은 것도 있고 밝은 회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색의 변화는 뜨거운 물에 포함된 성분의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최근 후지산 호수인 가와구치오의 수위가 3m나 낮아져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며 이것은 후지산 대표방의 징으로 화산학자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약 두 달 전인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터키 강진은 한국의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수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터키 강진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 문경, 강릉에서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문경 관측정에서는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에 7cm 상승한 뒤 여진 발생 후 3cm 하강했으며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의 수위 상승을 탐지했습니다. 이러한 화산의 호수 수위의 변화와 지하수 그리고 호수물의 온도 등은 화산대 폭발의 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에 대하여 엄청난 압력으로 지하수가 지각에 갈라진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넘쳐나 온천을 형성했다면서 국제지질학자들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백두산 천지 주변에 부풀어오른 물의 온도도 변해 백두산이 휴면에서 깨어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소산과 후지산 그리고 백두산의 공통된 특징은 화산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백두산의 경우 백두산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 분하에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후지산도 가와구치우의 수위가 3m나 낮아져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이며 아소산 역시 낙하다케 제1화구의 유다마리 호수가 사라지면서 대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